야 활동량 오지네 좋다 좋다 4단계 나왔다 그렇지 프리디 간다 아까비 어 잠깐만 어 룬형 죽어 룬.. 차원 문가 아이고 가만있어 가만있어봐 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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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릴게 살렸어 아 도망갔네 형 형 자꾸 왜 문을 못가 오케이 퇴장불가래 퇴장불가 아 데드바이 데이라이트랑 완전 다른 게임이지 그거는 그거는 살인자 한명과 생존자 네명이지만 이건 살인자 네명과 생존자 한명이에요 괜찮아? 그냥 계속 쫓을게요 그냥 오케이 쫓고있어요 저도 같이 제가 어디에 들어간다 잡포로 나와요 파클로 나왔어요 근데 얘 괴물 안 괴롭히면 안돼? 얘 안 괴롭히면 뭐 이세계 멸망하는거야? 얘 때문에 그 뭐 식민지 만들어 놓은거 파괴되고 막 그래가지고 아 식민지가 인간이 갖고있는거 파괴하면 정의구현한거 아니야? 이즈민 식민 괴물이 정의구현한거네 어 재평가해야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어 그런거 같은데 어 밑으로 왔다 야 근데 수지 진짜 도망 잘 가네 진짜 3단계까지 예상하고 게임 해야겠네 아니야 1단계인데 1단계가 이 정도면은 수지 2단계 못 막을 것 같고 2단계 가면은 우리 더 못하지 여기야 여기 가뒀어 나이스 밑에 있지 오케이 딜 좋다 딜 좋다 그렇지 야 얘 활동목이 너무 넓다 그니까 얘를 보면서 괴물은 이렇게 해야된다는 걸 좀 배웠어 지금 괴물은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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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딜 딜 내피 딜 내피 딜 오케이 저쪽 갔나? 아 활동량 진짜 오진다 자꾸 탓 꺼져 그러니까 얘 날때 이리로 오네 도망간다 도망가 안돼 이런 메딕 죽었네 야 개구리 있어 개구리 개구리가 나 갖고 오너나 지금 담비 거야 당겠어 담비 거야 담비 거야 아휴 아휴 아씨 12초 와 정신을 못차리겠네 저 앞에 뛰어가네 2분 받았어요 저거 서있네 뭐 먹고있나보네 또 진아가 나왔던데 쟤는 어떻게 해서든 진아에 가겠지 메딕도 잡았으니까 우리가 진아할 때 조지면 돼 그러면 쉴드 없잖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쉴드 있었네 진아할 때도 아니야 진아하고 나서 실드 생기는건 진아하면 쉴드 없어지지 않나 원래 그랬잖아 아니야 진아하고 나서 진아하면 쉴드 없어지지 않나 아니 아니야 진아하고 나서 썩 아 이제 또 그것도 바뀌었어 어 진아한다 어 야 이거 나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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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딜 나이스 어 개좋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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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랫다 바로 아랫다 썼어 가둬썼어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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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야우 어허 나와있네 허리 싸움 안 돼 허리 싸움 안 돼 알았어 일단 나가고 오케이 어 구비로 올라와 구비로 올라와 오케이 어 어사이트 놀이네 어사이트 놀이네 어허 어허 미어가만네 타오믄 미어가만네 아 이거 취소 못하나 이거 어어어어어어 깜돌 어허! 어 깜돌! 좋아좋아 좋아아 오케이 계속 따라가지 계속 따라가 또 뭐 먹는다 얘는 좀 얘는 좀 재밌다 그치 3단계 냈을 때 걔 완전 진짜 뒤돌아오겠지 이제? 완전히 라운드 정려 2분 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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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따라가 따라가 어 2분만 조집시다 오케이 3단계 되면 당구빠따로 맞는 아 당구놀이 나가지 이리튀고 저리튀고 그냥 당구공되지 저쪽가요 오케이 가장 좋은건 저런 애는 그냥 3단계를 안 보내는게 가장 좋은거지 이런 애는 야 이 아이디가 뭐냐 뭐 폭스 예 여우혁? 여우혁인가? 여우혁? 아 쉴드 써버렸다 실수로 구하리 난 홀린다 자 통 써 어 나이스 다이스 다이스 파문 열어놨어요 지가 맞는거 모르네 어우 날 보다마자 나한테 바로 깨우네 이 마루 지금 사람이 굶지렸거든 번집니다 피하고 어 불이야 불 어 불이야 불 아 거리가 안돼 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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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음은 차음은 가져 차음은 가져 차음은 깔아놨어요 파닥 깔아놨어요 어 어 어 뒤집고 왔는데 오케이 4단계 프리딜 아아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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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아 들어갔다 데미 들어갔다 데미 들어갔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 각자라 잘살아 각자라 잘살아 각자라 잘살아 각자라 잘살아 메딕 죽었다 메딕 죽었다 거의 깼어 거의 깼어 거의 깼어 이거 무조건 잡아야돼 우리 메딕 메딕도 죽었고 1분 뒤에 살아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잡아버리자 칼라가 이게 좋지 데미지없다 룰린 나 최선 다했어 열심히 깔았어 어 우리 팀 나 잘했어 어쩔 수 없는거야 괴물이 무는걸 어떻게 어 열심히 까지만 늦었어 하하하하 결과가 그래요? 결과가 그래 결과가 결과론자충 어 열심히 했지만 안됐어 자 여러분들 빨리 갑시다 3단계 갑니다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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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보고싶지 않아요 오 오 제가 웃길 뻔했다 아 저기갔다 이쪽으로 왔다 여기저기 이쪽 어 내려갑니다 오우 40초 났어 40초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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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 확인 어 어 가능 오케 끝났다 오케 뭐야 돔 안가뒀어? 내 뒤에 있어요 아 일부러 안가뒀었어요 왜? 혼자 그거 내가지고 다 옆에 있었는데 어디갔지? 여기여기 이쪽이쪽 오셨다 아 오케오케오케 룬님이랑 저밖에 없어서 그냥 일부러 안했어 어 어 야 얘 밥먹었다 얘 밥먹었다 지금 밥먹었다 20초 30초 어 30초 야 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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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그냥 가지마 아냐아냐 돔해서 시간 끌어 시간 끌어 그럴까? 아냐아냐 그냥 싸우면은 이거 일시정리돼요 싸우면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럼 싸우지 말자 어 여깄다 데미지 들어가면 일시정리돼요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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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시간 아껴 시간 아껴 그냥 도망 보내 도망 보내 시간 보내 그냥 시간 보내 공격하지마 공격하지마 시간 흘러가게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일시중지 쟤도 저거 긴장해서 저거 못 볼 수 있어 저거 오케이 흘러간다 흘러간다 끝났다 11초 10초 어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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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온다 오 3 4 2 수고요 어 오케이 수고요 그렇지 사람은 머리를 써야지 멘탈 제대로 날렸어 어 어 멘탈 제대로 날렸어 하하하하 아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어 좋았으 오 특성인 진짜 박치지 3단계만 되면 죽는다 3단계만 되면 죽는다 3단계만 되면 죽는다 드디어 애들이 안 오는구나 이제 진화일까 끝났네 어 개박처 시간 타임 타임 오버로 이긴 겁니다 타임 오버로 우리가 이겼죠 응 응 젖냐니 무슨 말이야 이겼죠 응 3단 어 몬스터는 3단계 돼서 발전기 부셔야돼요 부셔야돼요 헌터를 다 죽이거나 헌터를 다 죽이거나 헌터를 다 죽이거나 오라고요? 아 오라하라고? 카라멜님 빼고는 뭐 여기서 하하하하 야 대놓고 한국사람한테 5인용 몬스터 몬스터 어 캐러멜님은 안 돼 야 조용히 있자 얘기도 꺼내지만 어 이거 지도 건너지 아 안 돼 이번엔 발 할까? 발 해야겠다 이번에 아니 근데 얘는 이분은 100% 크라켄 아 저게 뭐야 골렷은 절대 안 할 것 같고 응 메테오 골렷 할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레이스 아니면 크라켄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아니야 레이스 아니면 크라켄 좀 애매하지 않을까 거미도 있고 나 이번엔 왠지 레녹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갑니다 할머니가 저렇게 세 그렇지 원래 할머니가 제일 무서운 거야 그냥 제 거 생각하고 그냥 제게만 할게요 이야 이거 베이모스 나오면 진짜 살 발라먹는 각인데 임에 베이모스 봤을 때 어때? 괜찮나? 우리가 윤희아나 지금 뻥튀기해서 베이모스 후드교 패명을 할까 어 아 아 거미 아니야 거미 그치 어 거미 어 어쩐지 골리안 안 할 것 같았어 캐릭터가 많은데 골곤 골곤 미친놔 왜 맞네 야 마문이 디바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나 나이 먹고 부업으로 지금 바퀴벌레 퇴치하러 다닌 그러네 매크리 석양 석양 가지고 이제 사냥하러 다니네 그렇지 어쩐지 오버워치하는 느낌 왜 드나 했어 응 어 난 메르시 2세엄 오버워치에서 너프 당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구나 어 매크리 고청 너프 당했다고 샷건 들고 온건가 그런거 같은데 그런가 보다 진짜 매크리처럼 생겼어 진짜 그러네 진짜 어 그럼 메르신가 보다 힐러네 서포터는 뭐야 서포터는 짜리지 그냥 동네 덜러리 동네 짜리 덜러리 응응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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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넋은 넋은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와 입이 별로 안좋아하는데 응 가자 어 아 저 노란거 있네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아레나 치지마 아레나 치지마 아레나 치지마 아레나 치지마 어어어 어 잠깐만 어? 아 힐러 살렸구나 야 얘 뭐야 가만 있어봐 깜짝 못했네 당황스러웠다 나 지금 잠깐만 이론전략이냐 야 나 납치당한다 납치당해 어 힐 됩니까 힐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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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없는 사람도 일부터 해줘 나 지금 누웠지 가만 있어봐 살릴게 살려야 살리지마 와모님 마무리 그냥 아 오케이 내가 딜할게 데미지 데미지 오케이 아 나 피 없어 아 누웠어 아 와모님 죽어 와모님 죽어 어 알았어 아 그러네 10초 df라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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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턴 실드 나이스 해 깜짝 놀랐다 이거 잠깐만 이스턴이는 죽을거 같은데 어 저기 간다 저기 간다 아 여기다 치면 어떡해 아 가져놨어요 가져놨어 가져놨어 아이씨 죽여 그냥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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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보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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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돈도 했네 도망가 니가 파다 이 자식아 좋아 어디야 어디야 아 이 거미새끼들 이거 그냥 살려 형 살려 응 땡큐 일단 수정 알 엄청나네 아 잠깐만 나 그냥 힐로 살리는게 나을 뻔 했다 도망갔네 이거 일하게 못가게 막아 이거 너무 불쩍 상대가 딱 전략이 되게 새로운 전략이었어 저런거 전략 많이 쓰나요 이스턴 진이? 네? 저런 전략 많이 써요? 그냥 약보고 한거죠 고르건 믿고 캐릭터 믿고 잘 안써요 원래 아 그래? 지금 워낙 새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음 아 우리도 새로 한 사람인지 알고 우리 초보 헌턴인지 알고 저걸로 바르려고 했던거구나 네 어 그런거구나 이걸로 초보 아닌걸 인증한건가? 저 시작하자 로스님 난 죽지 않았어 어 여기 간다 된다 옆으로 된다 1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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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일곱시 쪽으로 오세요 미리 돌아갑니다 잘하자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끝났어 끝났어 crafted 후 pong 오빠레이베 resources iku 잘 dage 수 Foosy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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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쉴드ocking 아 들어갔다 재밌다 인마 좋 Moses 끝났다 후ướ enm 노 Wes crushed sure grossly breaks 빨리 시을더 한번õ всего... 재미없어 좋아 좋아 끝났다 2위 아 나 우리 찌발린인 줄 알았어, 나 진짜. 재밌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당황했어. 어, 당황했는데 괜찮았어. 하필 왜 떨어져도 알 위에 떨어지지. 아 시작하자마자 떨어졌는데 아래 떨어졌구나. 아래 떨어져 바로 잡혔구나. 그건 진짜 몬스터가 노렸나보다. 어. 자 유튜브에서 조마문 검색하면 이볼브 영상 개맞습니다. 방금 개 아닌가? 아니야. 남은 베이모스가 안되네. 신도 베이모스 안되요? 이 캐릭터는 더 즐거운 게임 플레이를 위해 점검중이래. 왜그런거야? 더욱은 한거 아니야? 개정? 저도 지금 점검중인데. 어? 그럼 진짜 베이모스를 지금 점검하나? 근데 아까 베이모스 만났잖아요 저기. 응. 그러니까 아까는 안한거지. 아니요 계속 아침부터 계속 일했어요. 아 그래? 네. 괜찮아 베타잖아. 맞아. 오랭이잖아 이 게임. 응응. 캐릭터 머리에 저 빨간색 올라간거죠. 캐릭터는 뭐하는 캐릭터들이지. 이게 이번에 우리 로텔일걸요? 아뇨아뇨. 캐릭터들 머리 위에 빨간색 점점점 올라간거 있어요. 점점점? 그런게 어딨어? 제 화면에 그런거있는데. 그거 그래픽카드 고장난거 아니야? 아니면 몇개만 그래요. 다 그런게 아니라. 지금. 지금. 힐러쪽에는 다 그러고있구요. 트래퍼쪽에는. 쟤 누구야. 게임이 맛이 갔네. 그 다음 카라. 써니. 써니표정. 써니표정 진짜. 입 넣어주고싶다 진짜. 입 뒤로 말아가지고 넣어주고싶다 진짜. 토르비온이래. 응. 완전 진짜 오버워치 같애. 토르비온. 디바. 맥크리. 메르시. 오우 오래했네. 레이스. 그리고 몬스터 겐지. 오우 레이스야? 그러네. 수고하셨습니다. 카페이토 레이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판은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초에 계급이 너무너무하지. 촬영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레이스 1단계도 이길 자신 없는데. 지금 만나자마자 다 쓸리는거 아니에요? 그렇지. 미스터 진이. 오. 오연승 중이네. 몬스터. 우리 7연승이야. 그래! 그 사항에 레이스가 없다는거가 함정. 어. 나, 파넬, 그리고 그 친구들. 3년 동안 행동을 보냈는데. 엄청나게 생각해. 그래서 여기 어떻게 살아나? 모든 돈을 만들었는지. 하하. 무슨 말이야? 내가, 내가 잘해야 될건. 내가... 내가 잘해야 될걸. 하하... 탱크야? 네. 그래도 다... 죽개는 했네. 응. 왼지 뭔가 불안했어. 키비가 사는데... 그런데 상대가 레이스에서 죽개를 버렸어야 됐어. 흐흐흐흐흔 흫흐흐흫 왼쪽 이거 잘 봐 이거 분명히 또 페이크 해 페이크 또 한번 써 봐 써봐요 X2 방향 같네? 방향 같네 그러면 밑으로 가자 오케 오케 이러면은 네시 쪽으로 갑시다 네시 이거... 세시에 소리 나긴 했어 그치? 아 그러네 방금 소리 났어 방금 소리 났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가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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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유튜브 올라가나요? 위에 위에 우연승 레이스 야 아니야 얘 벤시야 벤시 여깄어 얘 여깄어 바닥에 숨어있어 지금 초신성 도는거 본체야 일로 갔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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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계속 숨어있어 은신하거든 지금 애가 은신해서 계속 아 여깄어 여깄어 여기 있다 본체 꽂았어요 본체에 있다 본체에 있다 내 밑에 본체 아 오케이 어 납치 어 폭격 좋다 어 폭격 좋아 폭격 좋아 폭격 좋아 우와 파워 이건 팀킬 됐으면 죽는거야 초신성 쓰면 위로 점프하세요 그렇긴거 못해요 아 그래? 위로만 점프하세요 자 위로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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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집이다 좋은집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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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피까진 까야돼 여러분들 내피까지 안까면 의미가 없어 오케이 깠다 오케이 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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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뒤에가 또 나오겠지 뒤에가 또 나오겠지 아 좋아 좋아 룬님 지켜 룬님 지켜 룬님 지켜 아우 아우 물고 갔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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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릴게 아니야 아니야 지금 뒤에 붙었어 잠깐만 힐러 지킨다 얘네 지금 이 게임 끝낼 생각인데 살려 아아 늦었네 눌렀네 살릴 수 있는 갓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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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오케 오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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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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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눕는 바람에 제가 우리를 죽일 수 있을거라 생각해서 무리했어 5연승 레이스 레벨 19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자 좋아 이쪽까지일거에요 어 일로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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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으로갔어 일로가네 아 여기 다시 왔어 다시 왔어 여기여기여기여기야 여기 다시 왔어 다시 왔어 센터쪽으로 갔어 센터쪽으로 센터 이스터진이 그쪽으로 가야되요 이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저기 저기 아 숨어있는데 숨어있어 아 못 꽂았다 아 못 꽂았다 어디로갔지? 오케 돔 레디 이쪽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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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못갔어 돌아갈게 여깄어 여깄어 네 돌아가세요 아냐 아냐 이쪽 아냐 그쪽 아냐 그쪽 아냐 그쪽 아냐 른님 이 위쪽